음악 토탈 정규 프로그램 토탈은 초등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 후에는 주 1회 고급반에서 영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주 2회, 올 때마다 2시간 30분 공부합니다. 방학 동안에 있는 문법이 강화되어 수업시간이 3시간 10분이 됩니다. 숙제시간은 3시간 정도인데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토탈 영어의 수업과 숙제는 다른 과목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효율적인 수업과 합리적인 숙제를 통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수업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학생들은 매 수업 영어 4대 영역과 한국식 문법까지 빠짐없이 공부합니다. 모든 영역을 조금씩 꾸준하게 훈련해야 균형 잡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탈의 고능률 바일링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탄탄한 실력을 기르게 됩니다. 짧게는 내신, 수능, 탭스와 토플 시험 점수를, 길게는 대학 이후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기르는 것이 토탈의 목표입니다. 리딩에서도 토탈은 작지만 강한 전문 학원입니다. 리딩 교재 대부분이 자체 교재인데,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재라 자부합니다. 학생들은 예습 숙제로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오는데, 반드시 문맥에 맞는 의미여야 합니다. 별도의 예습 복수 단어 리스트는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전을 찾아가며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때문이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혼자 일방적으로 지문을 해석해주는 낡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온 단어의 의미를 발표하면서 영어 지문을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즉 직독직해합니다. 이는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훈련 방법인데요. 토탈에서는 이를 사용해 영어 지문을 앞에서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리스닝에서도 토탈은 독보적인 전문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습 숙제로 지문을 들으며 딕테이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청취 갈증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청취 갈증을 가지고 듣기 수업에 참여할 때 리스닝 실력이 가장 빨리 좋아집니다. 리스닝 수업에서는 받아쓰기 해온 지문을 노트테이킹하면서 듣게 됩니다. 노트테이킹을 잘 하지 못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 수업마다 화면에 보이는 토탈 샘플 노트테이킹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노트테이킹 스타일을 익히게 됩니다. 토탈은 듣기 지문에 있는 문제만 풀고 수업을 끝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들은 내용 전부를 꼼꼼하게 통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닝 실력과 한영 통역 실력이 함께 길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닝 실력과 함께 길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해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배들이 뭐해야 했어?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기예요 바로. 뭐하려면. 다음은 토탈 스피킹입니다. 토탈에서는 스피킹 연습이 리스닝과 통합되어 있는데 이런 통합적 훈련으로 귀로만 들었던 수동적 어휘를 입으로 말해보면서 능동 어휘로 전환시킵니다. 토탈에서는 아웃풋 액티베이션 즉 발화 활성화 훈련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리스닝 수업에서 공부한 지문을 요약해 제출합니다. 이를 선생님이 개별 첨삭해 학생에게 돌려주면 학생은 첨삭된 프리젠테이션을 외워서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 논리 구성, 문법적 오류, 발음과 전달력까지 종합해 최종 점수를 받습니다. 이처럼 토탈 학생들은 통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리스닝에서 라이팅으로 그리고 다시 스피킹까지 이어지는 통합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피킹 훈련은 영어 통역입니다. 노트테킹을 보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한 다음 그것을 다시 한국어에서 영어로 통역합니다. 이 같은 양방향 통역은 가장 인텐시브하고 효율적인 영어 스피킹 훈련입니다. 토탈 라이팅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모든 단계 학생들이 매 수업 제출하는 프리젠테이션 라이팅입니다. 이에 더해 T6 단계부터는 체계적인 토플 라이팅 훈련을 시작합니다. 영어 교육학 박사인 원장 선생님이 만든 4권의 IBT 라이팅 교재로 학생들은 한 차원 높은 영어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체계적인 라이팅 교재에 더해 꼼꼼한 에세이 첨삭은 토탈 라이팅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학생의 개별 수준을 고려한 섬세한 첨삭으로 토탈은 해외파를 능가하는 라이팅 실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영어 4대 영역 리딩, 리스링과 스피킹 라이팅을 토탈하게 학습하면서 한국식 문법까지 확실하게 훈련합니다. 중학교 내신에 대비해 문법을 정리한다며 문법만 몇 개월 공부할 경우 영어 유치원부터 쌓은 소중한 영어 자산을 잃게 됩니다. 토탈은 영어 실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한국식 문법까지 공부함으로써 부드러운 영어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방적인 문법 강의가 아닌 문답식 문법 수업으로 딱딱한 문법 내용도 흥미롭게 배우게 합니다. 이렇게 영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토탈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나아가 대학 진학 이후에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영어 자유인이 됩니다. 토탈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졸업생의 경험담을 확인해 보세요. 토탈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졸업시키면서